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천에 통과를 설치하러 왔습니다 그다 옆에 갈대 있구요 큰 돌도 있어서 빠가사리 퉁가리 요런 녀석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통과를 설치해서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아 리렁이 자 준비 끝 통과 확인하러 왔습니다 과연 뭐가 잡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가봅시다 뭐가 들었나 겉에 다 새끼만 겁나 붙어있네 역시 몰라 안에 뭐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 오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와 일단 여러분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우기가 한 마리가 있어요 미우기 개공맥이에요 개공맥이 와 정말 크죠 개공맥이랑 그리고 엄청 큰 미꾸라지 한 마리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연못에다 갖다 놓으면 진짜 좋은데 제가 연못에다가 갖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녀석은 여기까지 이리티비 였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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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